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굴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줄 사람 김미연 성공! 목소리가 갈아줘도 저희는 가사만 맞으면 성공이에요. 너무 잘했어요. 그 부분 가서 잘했어요. 자 이어서 원준이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! 이은아 미소를 띄우면 나를 보는 긴 모습처럼 좋은 노래 근데 노래 제목 진짜 길어요. 어묵 넌 넌 내가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그대와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간 속에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순 없어요 두 손을 끼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원준이 성공 자 다시 최용만 씨하고 김미연 씨 무대입니다 자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휴스 여름 안에서 아 최영만 댄스 가나요 댄스 가사에 집중하세요 가사에 집중하세요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오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 내게 다가와라 내게 다가와라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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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쓰리 하늘은 우리 향이 열려 있어 꿈이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하나 미소와 함께 서 있니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최영만 성공 연습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최영만 씨가 흥이 많아요 네 춤을 참 잘 추네요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네 뒤에 가볍게 이렇게 하다가 언제나 꿈꿔운 순간 음을 세상에 죄송해요 아니 그 뒷수놀이 뒷수놀이 그런 거 뒷수춤 이런 거 돼요? 이것도 돼요? 그런 것도 돼요? 하나 둘 셋 넷 빰빠라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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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어쨌든 최영만 씨의 댄스 노래 감사드리고요 다시 원준이 씨와 나건필 씨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탁상민 무기현 사리꺼라